음악 휴립로봇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휴립로봇은 2022년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2.82% 상승한 4,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대비 약 15.9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5월 4일 4,6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661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3월 25일 3억 6,50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9일 2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휴립로봇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23.3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3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2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0일 가장 많은 29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31일 가장 많은 26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33%에서 약 3.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4일 약 10.4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27일 약 3.7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06억원이며 2015년 271억 대비 약 12.9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7억원으로 2015년 14억 대비 약 마이너스 359.07%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2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92억원으로 2015년 12억 대비 약 마이너스 3167.0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7.88%입니다. 큐립로봇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8.53배이며 지난 2016년 40.6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5.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06배이며 지난 2016년 3.3배에 비해 약 205.2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40.3% ROA는 마이너스 54.32%입니다. 휴립로봇의 시가 총액은 7,278억 9,40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49위, 코스닥 종목 기준 93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매출액은 306억 7,0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2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44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2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억 4,4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9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78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09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92억 2,1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42위,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기준 139위입니다. 지난 3년간 휴립로봇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